안녕하세요 혀지입니다 자 오늘은 서브나우티카 시간입니다 와 지난 시간에 이제 드디어 문풀을 만들어서 시몬스를 이렇게 주차할 수도 있고 수리도 할 수 있고 충전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오로라올로 진격합니다 뭔 소리에요 이거 아 설마 그 타임캡슐 아이템 말하는거에요? 썸빗머가 번에는 신호를 받고 현장에 나가셨어야 했는데 안나오셨네요 썸빗머? 그 저번 시간에 그 썸빗머요? 님 마감 지구에 마지막 남아있던 얼룩멜론은 먹어버림 말소안돼 귀엽네 바보지만 데자뷰 느껴본적 있어? 아니 그럼 이거 타임캡슐 아이템 이거 인뱀창 모자라서 못먹으면 됩니까? 어이 거길 다시 돌아가야돼? 일단은 썸빗참유지점 1077m 저기는 40분 뒤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이거 무한측후유미도 아니고 말이죠 진행이 안되는 것 같아요 어째 야 그렇다면 일단은 타임캡슐을 제가 그때 인뱀창이 꽉 차서 못먹었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해봅시다 아니 좀 생각을 좀 바꿔봅시다 이거 그때 아이템을 못먹었으니까 하나의 자극 유rau 분명히 개쩍은 아이템이 들어있 ludzie 자 그리고 이제 여기 osób좋고 오고싶습니다 정말로다가 오戴 yeni 말할 생각하니까 굉장히 설렙니다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따뜻한 말씀을 남겨주신 분인데 분명히 개쩌는 아이템 많이 넣어주셨을 겁니다. 제가 이 아이템 확인하고 나서 타임캡슐 주인분께 정식으로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이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타임캡슐 깝시다. 설렌다. 아 일단은 다시 C봇으로 돌아가가지고 아이템 좀 확인해봅시다. 아 안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초레어급 아이템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료 같은 것 좀 넣어주시지 않았을까요? 아 그래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레어템 딱 3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빨리 확인하고 사과도 드리고 정말 감사하다고 감사의 인사도 전합시다. 어떤 아이템이 들어있다! 3, 2, 1, 렛츠기릿! 빠하잇! 잠깐만요. 뭐가 들어있는 거죠? 모험은 마치 동굴과 같습니다. 당신의 행운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크래시드 플레이스 크래시드 플레이스 누굽니까 이거? 누가 입에 참 모자라서 하이템 못 먹었대! 아 그리고요. 아 이거 지금 큰일 났어요. 제가 인류의 마지막 남은 식량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번 시간에? 육지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 얼룩멜론을 좀 채취를 해와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귀중한 식량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캐와야죠 이거. 근데 진짜 리얼로다가 이거 데자비 보는 것 같네요. 아 이놈의 얼룩멜론도 진짜 나를 애먹이는구나 끝까지. 자 일단 스캔부터 하고요. 단맛뿌리 얼룩멜론은 샤! 오케이 씨앗 나이스 단맛뿌리 하나 캐주고요. 아 일단 다 채취했고 탈취했고 이제 다시 돌아갑시다. 자 이제 썬빔 도착하기까지 19분 남았어요.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 저희 이제 썬빔 위치로 이동해볼게요. 아니 근데 뭐 썬빔이 어떻게 떨어지길래 그러죠? 와 여기 뭐 1000미터나 되네요. 뭐가 있길래 여기 이렇게 또 모여있는지 기대가 됩니다. 와 여기 뭡니까? 처음 보는 곳이네요. 오 신기한 곳이네. 어? 와 여기도 육지입니까? 여기도 육지네요? 어? 우와 뭐야? 와 이상한 건물도 있어요. 대박 잠깐만요. 여기다 일단은 씹어쓰 좀 대놓고요. 지금 뭐 선물 도착할 때까지 5분 남았으니까 보라색 외계 유물. 오 요 역장 지어장치. 여기 못 들어가는 거죠? 여기 뭔가 야 여기 외계인이 나올 법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인데? 유물 삽입? 어? 어? 이거 그거 아닌가요? 우리 그 저번 섬에서 얻은 보라색 그거. 아아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 야 여기 이제 나중에 여기 안에 들어가서 뭘 파밍을 하는 건가 보네요. 자 2분 남았네요. 이제 명당 자리를 좀 찾아볼게요. 썸빈 참륙지점 22미터 아무리 봐도 여기가 명당이에요. 아 이제 1분 남았군요. 잠시만요. 자 서비스 도착하기 10초 남았습니다 와 열린다 와 어 됐고 저 참실점은 내려가고 있다고 저거 빌딩 아니야? 뭔 소리야 이게 심장치고 안되고 심장치고 안되고 응? 영화 꿀잼이네요 와 썸비모 안돼 오 마이 갓 와 저게 대포였네요 대포 아니 썸비모가 저를 구출하러 올려다가 와 그대로 터져버렸습니다 와 깔끔하게 처리하고 다시 돌아오는거 보세요 미쳤나 자 그럼 일단 여기 온김에 한번 살살 뒤져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뭐 100% 있을거 같은데 자 쭉쭉 올라가볼게요 와 낮에 보니까 이런 느낌이구나 이게 여기 어? 어? 어 자생유물이 여깄네? 오케이 오 여기 뭔가 들어간 입구가 있는거 같은데요 오? 딱 봐도 좀 위험해 보이죠? 어어 자 이런 저런 콩벌레는 일단 냅두고 여기 좀 뒤져봅시다 와 여기 파밍할게 엄청 많네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와 아 לי우 외계 아치 스케일을 합시다 어 나중에 넣을수 있는건가보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 유머료를 넣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뭔가 뭐하는 공간이죠 진짜 제가 엄청 미지의 공간에 들어온 것 같아요 약간 외계인들의 베이스라고 해야하나 여기가 아 근데 되게 어지럽다 뭔가 되게 갇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도 뭐가 있네요 이용결정을 집어듭니다 어? 잠깐만 이거를 이용결정 아까 그 정상 있죠 거기다 꽂으면 뭔가 열릴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여기서 뭐 초대박 아이템 얻는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이용결정 와 뭐야 여기 어떻게 analyzing 어디까지 떨어지는 anda 엘리베이터인가 뭐구나 어? 외계 소초? !? 여기서 뭐 몇 개를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넓어 그리고 여기 사람이 쓰는 총기와 매우 유상교재장치로 님은 뭐 먹어요? 아 여기 안에 있는 물건들은 제가 뭐 먹을 수 있는 게 없나 보네요 딱히 아 이게 여기가 후반부 스토리랑 굉장히 관련이 깊은 것 같습니다 에너지 핵 어 이거 누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근데 이게 누르지 말라고 하면 더 누르고 싶잖아요 어 뭐야 저 근데 이제 나갈래요 내보내주세요 저기요 여기 추구가 어딥니까? 이쪽으로 나가야되나 와 여기 지하에 뭐가 또 있네요 이게 서로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인데요 자 이렇게 여기다 이용결정 넓습니다 좋았어 자 과연 뭐예요 뭐야 이거 포탈이야? 어 오오오오오오오오 빨리야 들어간다 안 돼 뭐야 뭐죠 어디 안쪽으로 이동한건가 아까랑 좀 다른 공간인거 같죠 뭐지 설마 음 설마 오마이갓 와 여기 거기네요 그 섬이네 플로터 섬이네요 이거 엄청난 외계 최신 기술이었네요 이게 무려 포탈입니다 포탈 자 여기 들어가면 이제 다시 그쪽으로 이동하죠 그때 뭐 딱히 지금 당장 뭐 필요한건 못 느끼겠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선비모까지 살펴보고 어 외계 생명체 좀 건물까지 한번 샅샅 지키셔봤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오셨다면 구독하기 알람버튼 누른거 잊지 마시구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다음 시간에는 진짜 오로라오로 아 이거 언제 오로라오로 들어갈 수 있는거야 오케이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 아 예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